마카오 여행 어땠어요? 안녕하세요! 마카오 여행은 누구랑? 마법이랑!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오늘 또 보러 왔어요. 아 어제 이어서 오늘 저 오빠 제가 너무 보고 싶나봐요. 자꾸 보겠다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네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심심한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마카오는 되게 교통이 좋다고 하네요. 그죠? 저는 아직... 정리는 안 되나요? 네, 저는 안 되지만 되게 안전하고 체한도 고와서 이렇게 이런 새벽에 12시에 돌아다녀서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안전해요. 갤럭시는 또 느낌이 좀 다르네요. 어떤데요? 러시아 성 같은 느낌? 러시아 성? 러시아 성을 가봤나요? 네. 갤럭시 다녀? 우주인가? 5개 호텔이 연합으로 있는 거야. 리츠칼튼, JW 메리어트, 그리고... 메리어트 말했나? 응. JW 메리어트, 리츠칼튼... 계속 무슨 맛만 말하고. 단얀트리, 오크라, 갤럭시. 5개 호텔이 연합으로 있는 거야. 와, 여기 예쁘다.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크다. 그러면 이거 다 도전과야? 어, 5개 호텔이 연합으로 있는 거야, 여기도. 여기 안에 수영장도 있는데 진짜 커. 아, 진짜? 수영장이 그... 유스프리, 알지? 워터파크. 그게 세계에서 제일 길어. 파도풀이 제일 크고. 파도풀도 있어? 워터파크? 안에 모래사장이 있어. 진짜? 대박이다. 여기도 가보고 싶다. 그래, 여기는 연인, 아니면 애기 있는 가족, 저희가 좋지.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어느 정도 받는가? 여기 안에 갤럭시 호텔이 좀 저렴한데, 비수기에는 10만 원 후반대. 근데 호텔이 엄청 좋다는 거. 그리고 수영장도 무료라는 거. 분명조끼 다 주고. 근데 그 정도면 괜찮네요, 진짜, 솔직히. 그치? 우리나라 워터파크 아니야, 다 가는 거야. 아니, 보통이 수영장은 진짜 트입니다. 차들이 서요. 그래, 처음에 오면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차들이 무조건 서. 아니, 제가 지금 목욕했을 때 아쉬웠던 게, 막 타고 오고 있는? 뭔가 약간 나이트라이프. 나이트라이프. 나이트라는 줄 알았어. 나이트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건 진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클럽 있어, 클럽 갈래? 미쳤어? 아, 이거 끄면 알겠다고 그럴 거잖아. 아니, 나서 클럽 안 간지 대기 때문에. 아, 그래? 이제 잘 가지 않나요? 여기 전당 봐 보죠. 근데 여기로 가보자, 여기로. 저기에 빠가 있긴 하거든? 여기 침한 곳에 데려가는 건 왜 보라는 거죠? 모름 침해. 믿을 수 있는 오빠예요, 그래도. 짜라 가보겠습니다. 그래. 자기 혼자 얼굴 보고 있어요. 나도, 나 좀 보자. 이게 이렇게 작게 나와도 나는 화면 보면 크게 나와. 신기하다. 지금 가는 데는 어딘가요? 바 가는 거예요, 바. 갤럭시 호텔 앞에 있는 바로 가고 있어요. 여기는 편의점도 없고, 바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알아주면 되게 좋은 팁 되실 거예요. 맞아, 갤럭시 호텔 앞쪽에 이렇게 가면 여기도 문이 쫙 닫혀져 있는데, 저쪽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바가 쫙 나와요. 진짜 솔직히 마카오 이렇게 반짝반짝한데, 그냥 호텔에서 자기만 하면 아깝잖아요. 여기 한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파의 몇 열려있지 않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야, 됐지? 뿅뿅! 네, 도착했습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 외관이? 소음을 들리기 너무 좋아요. 일하는 중입니다. 뭐, 들어볼까요? 소음을 들리기가 너무 좋아요. 아, 안에는 좀 시끄럽긴 하구나. 우리 저쪽 좀 약간 바깥쪽으로 나갈까? 뭘 먹을까요? 네, 메뉴판 두개입니다. 약간 여기 포르투칼 펍인가요? 네, 포르투칼 펍이에요. 제가 메뉴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간 포르투칼 음식이나 로컬 음식이랑 좀 섞어있어요. 포르투칼 음식, 여기 유명한 거 아시죠? 여기 몇 개니즈? 오오. 아는 거 하나 나왔다고 하는 거 봐. 그리고, 여기 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안주 종류 랑, 먹거리. 이렇게 있고. 그다음, 버버 종류 있고요. 여기 약간 샌드위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뭐, 양고기도 있고. 스테이크 들어간 것도 있고 와인 팔죠 트레디셔널이라고 하는데 트렌디셔널 파스타 누들 라이스 이런 거는 약간 로컬 음식이랑 짬뽕된 것 같아요 나라가 적혀있네 어디야 이거 프린트갈 미국 나라별로 종류별로 있어요 짬뽕 가국적 술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먹을까 우리는 저 배가 많이 부르니까 간단하고 싶어서 마실 것만 가격대는 어느 정도에요? 가격대는 웬만하면 만원이 넘네요 뭐 먹을래요? 술 먼저 술 마카와 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오빠가 사신대요 오늘 그 말해 그 말해 지금 누가 과연에 잠깐 소개를 해야 되겠어? 지금 주문을 하고 왔어요 여기가 보니까 이게 포르투갈 맥주에요 그래서 마컴에서 먹을 수 있는 맥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천을 받은 크래프트 맥주인데 지금 이거는 IPA인데 되게 맛있다고 리코멘트 한 거거든요 약간 좀 쑥쑥한 맛이 있는 그런 맥주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건데 그게 맛있대요 맛을 먼저 먹어볼게요 짠 짠 이것도 맛있는데? 대박 와 진짜 대박 너무 맛있다 맛있다고? 네 그러면 저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뭔가 자몽맛도 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IPA가 원래 좀 썩싸름한 맥주잖아요 IPA의 썩싸름함이 진짜 되게 잘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홉이 진짜 다 때리는 느낌이 나요 야 너 맥주 잘한다 야 홉도 얘기하고 난 홉이 뭔지 몰라 진짜 씁쓸하고 향 너무 좋고 그냥 쓰기만한 IPA가 아니라 향도 너무 좋아요 진짜 맘에 드는데요 오랜만에? 근데 더워서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잘 보니까 라버도 있고 타우드도 있고 탭 용료가 시간보다 되게 많아요 이러면 나스간료인거 아 예 근데 이거 괜찮다 봐 안주가 안 날 거 생각해요 너가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요 너가 가져가서 너 유튜브 올려라 아닙니다 제 직업이 궁금하신가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네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저는 여행 계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카오에 취재해왔는데 밤에 오빠를 만나서 마카오에 진정한 명모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정도면은 소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맥주에서 너무 맛있고요 프랭트 맥주 생각보다 많이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프랭트 맥주 피펜티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내는 프랭트 맥주를 제일 소개해놓은 그런 퓨도 있거든요 여기가 생각보다 프랭트 맥주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난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술 마시면 발가락까지 빨개져요 진짜 나는 술 잘 몰라요 그래서 틀마도 살짝 재미없다 지점도 살짝 얼굴 빨개질 것 같아요 좀 빨개졌어 지금 부끄럽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춤춰 춤춰 그래 원래 맛있는 맥주 먹을 때는 춤을 좀 춰줘야 돼요 이런 거 모르죠 슬슬하셔서 그냥 슬슬하셔서 그런 거 몰라 여기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일본어는 로컬인들이 되게 외국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당연한 국적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입맛이 많을 수 있다는 거니까 아 나 얼굴 벌써 빨개진 것 같아 네 완전 자 안주가 나왔습니다 먹은지 기스럽죠 안주는 사실 그냥 너무 배불러서 생각 없이 시켰어요 그치 보니까 야채랑 채소랑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삼겹살 같은 거 뭔가 윗부분을 찢어먹는 것 같아요 희망을 먹어서 보다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어우 고기 맛있다 고기 맛있다 고기 맛있다 여기다가 전녁야기 중국 스폰스 발라서 그어 줄게 중국 반작도 주세요 탈출 눈으로라도 보세요 아 진짜 하 쭈 요리 하라 Khmer 아